커피를 자주 마시는가? 그렇다면 지금껏 잘 알지 못했던 커피 레시피 5가지로 커피의 색다른 매력을 느껴보자. 1. 아이스 코코넛 커피 레시피 글에서 소개하는 첫 번째 커피 레시피는 진한 커피의 맛과 살짝 느껴지는 계피의 향 그리고 코코넛에서 오는 크림 같은 식감이 잘 어우러진다. 재료 진한 커피 맛내기용 흑설탕 1큰술 10g 코코넛 아이스크림 이스쿱 10g 계피 1월 4일 작은술 1.2g 잘게 썬 코코넛 1월 2일 작은술 2.5g 만드는 법 가장 먼저 진한 커피를 내린다. 여기에 흑설탕과 코코넛 아이스크림을 추가한다. 그런 다음 계피를 넣고 잘 섞는다. 마지막으로 잘게 썬 코코넛을 위에 올려 맛있는 음료를 완성한다. 2. 바나나 향커피 레시피 레시피에서는 바나나의 단맛과 커피의 강한 풍미가 대조되는 훌륭한 맛을 느낄 수 있다.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다. 재료 진한 커피 맛내기용 초콜릿 칩 맛내기용 캐러멜 1큰술 10g 바나나 시럽 4큰술 40ml 만드는 법 가장 먼저 바나나 시럽과 캐러멜을 섞는다. 균일한 혼합물이 되면 진하게 내린 커피에 붓는다. 마지막으로 초콜릿 칩을 뿌린다. 3. 인두식 커피 레시피 동 양적인 느낌을 선사하는 이 음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. 재료 차이티 1 작은술 2.5g 뜨거운 우유 1월 1컵 100ml 카카오 파우더 1 2 작은술 2.5g 인두식 커피 맛내기용 만드는 법 가장 먼저 우유를 데우고 끓기 직전에 차이티를 첨가한다. 그런 다음 3에서 4분간 차를 우려낸다. 차를 우려 내는 동안 인두식 커피를 끓인다. 차와 커피를 잘 섞은 뒤 위에 카카오 파우더를 뿌린다. 4. 커피 브라우니 이러한 디저트는 모임이나 특별한 날에 사람들과 함께 질 기기에 완벽하다. 재료 달걀 2개 60g 카카오 1월 4일컵 30ml 커피 1월 2일컵 120ml 설탕 2컵 480g 밀가루 2컵 480g 버터 1컵 180g 바닐라 1 작은술 2.5g 천연 요거트 1월 1컵 120g 효모 분말 1 작은술 2.5g 만드는 법 가장 먼저 전자레인지에 버터를 녹인다. 그런 다음 카카오와 커피 가루를 넣는다. 설탕과 밀가루를 넣고 균일한 질감이 될 때까지 잘 섞는다. 요거트, 효모 가루, 달걀, 바닐라를 첨가한다. 모든 재료가 잘 섞일 때까지 다시 저어준다. 마지막으로 팬에 기름칠을 한 뒤 반죽을 붓는다. 오븐에 넣고 200로 20분간 굽는다. 시간이 다 지나면 오븐에서 꺼내서 시킨 뒤 접시에 담아낸다. 5. 커피 앤드 비프 레시피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레시피는 저녁 식사 파티의 에피타이저로 섭취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다. 재료 소고기 1K, 제 오일 4큰술 40g, 머스터드 3큰술 20g, 간장 4큰술 40ml, 커피 1월 1컵 120ml, 소금 및 후축, 만내기용, 만드는 법 가장 먼저 그루셀 커피, 오일, 간장을 넣고 섞는다. 완성된 소스에 깍둑썰기한 소고기를 넣고 재운다. 1시간 동안 고기를 재운 뒤 다른 용기에 소스를 따라내고 이쑤시개로 고기를 찌른다. 큼지막한 팬 또는 그릴에 고기를 넣고 굽는다. 고기가 거의 다 익어갈 때 쯤 아까 복원해둔 소스를 넣는다. 마지막으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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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